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남편이랑 이혼한 것도 아닌데 자기 시어머니한테 차단을 당해버린 전대미문의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처음엔 전화하는 건 너무 싫었지만 나중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상통화 오지게 걸다가 결국 오늘 저희 시어머니한테 차단당했어요. 원지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차단당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애들 엄마.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참고로 둘째는 아직 뱃속에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 제가 저희 시어머니한테 차단을 당한 것 같은데 좀 억울해서 글 써봐요.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승체.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맨날 전화해라 전화해라 이렇게 안보 전화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당신 스스로 걸기도 했고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진짜 단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매일 페이스톡을 걸어가지고 기본 30분 이상 통화를 해대는 거예요. 영상통화 물론 이때부터 저한테 하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그럼 뭐해 당신이 매일 하는데 아 물론 인생 첫 손주니까 처음엔 저도 그래려는 이해를 했어요. 얼마나 이쁘면 저럴까 하고 하지만 아무리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래 이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아이 돌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이러니까 진짜 사람이 확 돌아버리겠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화 엄청나게 내고 야 니가 대신 받아 이런 소리를 한 건 물론이고 그냥 때로는 못 본 척 생각하고 일부러 안 받는 것도 해봤는데요. 소용이 없는 게 제가 전화 안 받으면 30분 뒤에 또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게다가 당신 아들이 대신 받는 걸 우려해서 그게 싫으니까 일부러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시간만을 딱 골라가지고 걸어대고 했어요. 보이더라고 여하튼 계속 안 받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좀 받아주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저는 별말 안하고 그냥 애만 보여줬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배터리가 한 5% 정도 남으면 제가 먼저 일부러 전화를 걸어가지고 화면 밝기를 최대로 설정 그렇게 해가지고 10분 안에 폰이 꺼져서 자연스럽게 전화가 끊어지는 그런 스킬도 생기긴 했죠. 그랬는데 저희 큰애 돌이 되니까 당신도 슬슬 지치는 건지 매일 걸어오던 페이스톡이 3일에 한 번, 나흘에 한 번 그리고 두 돌쯤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무슨 말이냐? 전화 걸어오는 텀이 점점 길어진다 이거예요. 매일매일 하다가 이제 보름이 지나도 안 해.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좋든 싫든 간에 이쯤 되니까 저절로 페이스톡에 완벽한 적응을 했고 아니 길들어졌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또 당신이랑 통화를 2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나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은근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옆에 아버님 안 계시면 당신 남편 욕 오지게 하고 그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지내니까 뭐랄까 우리 사이가 그럭저럭 많이 친해졌다고 해야 되나? 좋더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전화를 안 하는 거야.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이게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너무 허전하고 심심한 거야.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입소되기 취소하고 이때 코로나가 좀 심할 때입니다. 작년쯤 또 임신까지 한 몸이다 보니까 이 무거운 몸으로 큰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기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집에 있는데요. 어머님이 전화를 안 하니까 심심하잖아. 사실 그래요. 조금 쪽팔리는 얘기지만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한 게 있고 그게 제일 크죠. 물론 대학 동기들이 따로 있긴 하지만 얘들 지금 전부 다 미혼이고 그래서 뭐 대화를 하려고 해도 공통된 그런 주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딱히 대화를 할 것도 없고 아니 그냥 그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나는 아이 얘기 지는 일 얘기 뭔 재미가 있겠어 서로가 그러니 한 번 통화하면 단시간에 또 걸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애들한테 좀 미안하니까 이젠 아이 사진 영상통화 이런 거 안 합니다. 재미가 없죠. 시어머니하고 맨날 했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의 경우 두 분이 같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낮에 전화하기가 좀 그래요. 하면은 아이고 바쁘다 끊어라 이러면서 탁 끊어버려. 물론 언니하고는 되게 친하기 때문에 평소 통화를 좀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 언니가 퇴근을 한 밤이나 돼야 가능해요. 낮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단답형 카톡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댁은 사정이 좀 다르거든요. 아 물론 어머님도 일을 하긴 하는데 새벽 6시에 나가서 오후 2시가 되면 바로 칼퇴근하고 참고로 아버님은 백수예요. 이러니까 낮에 심심한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겠냐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어머님의 전화가 은근히 기다려지곤 했는데 이제는 막 보름이 지나도 전화를 잘 안 하니까 어떻게? 답답한 년이 우물 파야죠.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이죠. 제가 당신에게 페이스톡을 걸었습니다. 어 그래 이러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받자마자 바로 근데 왜 전화했냐 이러길래 어? 왜 그러냐 우리 꽁꽁이 보여드리려고 전화드렸죠 어머님 이랬더니 어머님이 어 그랬냐 아 근데 내가 지금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꽁꽁이 앱이 퇴근하면 내가 따로 전화를 하마 어? 안 돼요 어머님 저 그때 전화 못 받아요 아시잖아요 저녁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 그러지 말고 어머님 자 이것 좀 보세요 우리 꽁꽁이가 요즘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러면서 막 조잘조잘조잘 떠들어댔죠 그러자 어머님이 완전 비몽사몽한 목소리로 어 그래 이쁘네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이렇게 했고 리액션을 대략 한 20분 정도 더 통화를 하다가 당신이 끊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했죠 왜 또 전화했냐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어? 그냥 했어요 왜 하면 안 돼요? 그런 뒤에 영상으로 아이 노는 뒷모습 보여주면서 또 저 혼자 신나게 떠들어댔죠 조잘조잘 대충 15분 정도 했는데 아이고 애미야 나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거를요 남편 쉬는 날 빼고 매일매일 했어요 하루도 안 빼고 매일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막 자랑하듯이 자기야 있잖아 나 오늘 낮에 어머님이랑 영상통화했다 이러니까 처음에 막 웃으면서 어? 그랬어? 야 고마워 아 근데 나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너무 죄송하네 당신한테도 좀 미안하고 미안해 이러길래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자기 시간 되면 해 이렇게 말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나 또 통화했어 또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 자기야 나 오늘 또 통화했어 이러니까 아니 근데 당신 안 힘들어? 이거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 아닌데? 나 하나도 안 힘든데? 낮에 어차피 혼자 심심하고 또 어머님이랑 전화하면 이거 은근히 재밌거든 이랬더니 그래? 그거 참 신기하네 옛날엔 그렇게 죽어도 싫다더니 말이지?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을 지냈고 그저께도 평소처럼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이 이번에는 한숨을 푹 쉬면서 아니 에미야 너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매일매일 생기냐? 이제 전화 매일 안 해도 된다 아니 너 자꾸 이러는 거 안 힘드냐? 배도 부른데 네? 아니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왜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저랑 통화하기 싫으세요? 어?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꽁꽁이도 있고 또 홀몸도 아닌데 힘들까 봐 그러지 에이 그런 거였어? 아 괜찮아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대충 이렇게 말하고 또 해맑게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에미야 아이고 나 급한 일이 생겼다 조금 이따 전화하자 이러고는 대답도 안 했는데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톡으로 어머님 많이 바쁘세요? 그럼 제가 내일 전화 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런 뒤에 어제죠 전화를 또 걸었는데 안 받아 뭐야? 하면서 두 번 더 걸었는데 계속 안 받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어머님 저 전화 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데 에? 내가 그 전날에 보냈던 톡을 아직도 안 읽었네요 그래서 뭐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다가 조금 전에 하루가 더 지나서 또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안 받더라고 물론 제가 보냈던 카톡 1이 아직도 안 사라지고 있고요 순간 헉 하는 마음에 어머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헐 부사가 달라져 있어 진짜 설마 설마 하면서 차단 확인 어플을 깔아서 보니까 초대가 안 돼요 나 진짜로 차단 당한 것 같아 아니 이럴 목적은 아니었는데 이거 어쩌면 좋죠? 그리고 나중에 남편 집에 오면 뭐라고 말해야 돼? 댓글 1번 헐 뭐 차단을 당했다고? 미친 졸라 웃기네 끌끌 나 그거구만 시모가 싫다는 며느리한테 2년 동안 억지로 아니 강제로 조교를 한 뒤에 아이고 있냐 강해져서 다시 돌아와라 이거 시전했는데 진짜로 강해져가지고 돌아온 거요 감당이 안 되네 2번 이럴 목적은 아니었대 끌끌 진짜 웃기는 새댁이네 3번 이럴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이 진짜 속상해 보입니다 그래요 쓴이는 슬프겠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웃겨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평소에 시모 전화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 이거 보고 따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완벽해 4번 처음엔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이자 심수리였지만 하다보니까 나중에 진짜 재미들린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아 재밌었죠? 5번 앗! 저도 예전에 이런 방법 쓴 적이 있어요 물론 쓴이랑 달리 나는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 복수한 거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한 건 바로 이거예요 당신 잠자는 시간에 용통 걸기 그랬더니 나중엔 먼저 씻겨버리고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당신이 거는 일도 싹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6번 그러니까 이것은 며느리한테 단단히 질려버린 거구만? 그렇구만 그런데 쓴이가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긴다 아이고 그래요 통화 친구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어쩐답니까? 이거는 뭐 복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수가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요 이게? 7번 아들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야 어머님 혹시 저 차단하셨어요? 이렇게 대아놓고 물으면 뭐라고 할지 완전 궁금하다 되들끌 그 할머니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 아들 전화도 안 받을 겁니다 끌 끌 끌 아주 가끔 이런 사연이 올라오는데 그들 대부분은 역제사지라 해가지고 당신이 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는 즉 복수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 건데 이 쓴이는 그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야 재밌으니까 그래서 더 불쌍해 이제 어떡해 이게 아 대단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 잘 풀어가지고 전화 통화 계속 하세요 감사합니다 응? 그럼요?